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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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때문에 문청저에 걸어놓은 것은 핏박을 핏박이게 일이 아무리 험하тора 개인적인 극복을 세계적인 국무대에서 정리하나 그러더라구 한국에서 반대받는 것만으로서 그 승리였다고 자기 자제적인 모습을 자랑하지 말라. 오시고 인류 앞에 반대가 맞아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정의를 대신할 수 있는. 스스로를 찾아가가지고 스스로를 공인시키는데 자기가 공인하는 것이 아니야. 스스로 공인하는 데는 자기가 아까운 사람들이 공인하여야죠. 통일교회같은데 한국 통일교회가 공인하여주고 미국 통일교회 일본 통일교회 그 원수나료들이 전부다. 더 나아가서는 공산세계에 있는 지하에 있는 통일교회 공인을 받아야죠. 그래서 중심이 하나 되는 데는 수직으로 하나 될 수 없어. 수평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게 그래야 세계를 받아야 되지. 중앙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세계를 하나 되라고 세계를 이렇게 돼가지고 와보면 전부다 그 자체가 씌우면 씌울수록 자체자매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종교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. 종교의 본질은 자기의 원죄로 족파하기 위한 그런 누구도 몰라. 자기가 자기를 잘하는 거예요. 자기 스스로의 한할 땅 앞에 국민 앞에 세계 만민 앞에 역사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공예 심판주 앞에 스스로를 대신 있게 변화할 수 있고 당당한 입장에 세계를 해가지고. 난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대표자로 섰다고 할 수 있는 입장에 세계를 해가지고. 자기의 아들딸 앞에 자기 동물 가정 앞에 자기 종주 앞에 자기 민족 앞에 나타낼 텐데.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일본의 문은 하나 다른 것이었어요. 역사시대에 있었어요. 난 세계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내가 주장하지 않았어요. 내가 통일교회 교주지 교주지만 내가 참부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. 어제는 뭐 뭐 세계적으로 말하지 뭐 뭐 뭐 문청재로 재림주라고 한다고. 내가 재림주라고 하지 않았어요. 재림주 걷다. 재림구 걷다. 참부모 걷다. 하는 말에서부터의 주의가 문제예요. 주의가. 제일 측균자가. 통일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을 짓지 않은 사람에서는 뭐 혁명이니 대문이 있을 수 없어. 그럼 무슨 만단을 하겠어요. 정당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앞에 역사적 상위 선조들 앞에 국민 앞에 그 본심에 있어서의 노락질하는 악마의 수법에 걸려 가져가지고 당을 움직여다가 그 당은 때리게 돼. 통일교회 해야 돼.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. 통일교회도. 이번만 해도 통일교회. 대통령 선길때도 흑색 선조를 누가 당했나. 문총재. 또 이번이 끌렁끌렁끌렁한 국회의원 선거에도 문총재가 흑색 선조들이 체력화돼서 사람 새끼들 개먹지 않은 자기들. 끌렁끌렁한 패들이야. 돈을 주었으면 왜 걱정이야. 돈을 주었으면. 좋은 일이지. 나는 돈 주면 좋아하고 땅사람은 주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? 선한 사람은 동서남북 다 주어야 되는 것이지. 안 그래? 그 잔천날은 고지. 동네 고지 중에 원수 고지가 왔는데 원수 고지는 그 잔천날은 기쁜 날은 남들은 빈대떡 주고 말이야. 돼지고기 한자박이 썼으면 그 원수. 전부 다 고지가 왔으면 개짜리 갖다 줬어. 왜 야단이야. 주인의 마음들었지 뭐. 자기들 탕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썼어. 흘러올 때 뭐 돈을 얻어. 내가 그 배울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. 여기 기관에 있어서 자기들 기관장들 전부 다 가깝다고 하지만 말이야. 기관이 가까운 사람은 통깨 패오는 줄 알아. 국회의원에도 수두룩 안 돼. 자기들만 한 번 다 쓱쓱하면 공항 그대로 가려지고 다 흘러갈 줄 알고 있어.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. 말을 하지 않지. 내게 들어오게 되면 말을 안 해. 알고도 모르죠. 탕을 때에도 지금 내가 할 것을 모르고 따라오잖아. 여기 박버에 나 알고 따라가? 선생님 똑똑히 알아? 언제나 무섭잖아.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야. 모르니까. 동쪽은 자기야 아니고 서쪽은 모르거든. 가만 보니까 동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쪽 가는데 그거랑 날아갈 수 없으니 동에서 깎으러 가야 돼. 깎으러 가야 돼. 깎으러 서쪽 가려면. 그러다 하면 바로 이제 북쪽을 거쳐 가야 돼. 색채가 다른데 북쪽을 거쳐 가야 돼. 아래 가지.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저 저 저 저 저 욕심대 애들이야 따라오는 사람들이야. 사기성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사실. 붙어있는 것은 할 수 없어 붙어있지. 얼마나 출세하고 싶어. 얼마나 싶어. 여전부터 그렇잖아. 충청남도 박버이 출마하거나 틀림없이 국회의원 될 텐데 왜 국회의원 안식이니 나보다 묻더라고. 박버이 나보다 충청남도에서는 유명하잖아. 김정필호 쪽 쪽에 발세 뭐인가 전국기 발세 배 버티고 공화당 가서 간부자로 되었으면 안 그래. 세상으로 보면 그럴 거 아니야. 이리랑. 이리와 츄의 지적의 지적의 정보라 사람들의 지적의 지적 관련이 이리와 Anne Rehabilitiv어 이리와 Anne Rehabilitiv어 감사합니다.